22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개원 초반부터 난항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상임위 배분안, 전북에서는 국회의원 10명이 9개 상임위에 고르게 배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18곳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위원장 자리는 모두 11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안호영 의원이 포함돼 환노위원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3선으로 행안위원장을 노렸던 한병도 의원은 행안위로 들어가 다음을 기약했고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문채의로 배정됐습니다. 전북은 상임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배출함과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9개 상임위에 고루 자리를 잡으며 22대 국회 전반기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상임위에 여러 의원이 몰렸던 지난 국회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등 전북 역점 사업에 힘을 실어줄 산자위원과 제3 금융중심지 문제를 다룰 정무위원이 없다는 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10명밖에 안 돼 모든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